아.. 영덕되게 야 캐피 꼬는 건 뭐냐 야 캐피 내려라 솔직히 솔직히 내려라 연습해서 캐피를 들고 싶.. 알았어 받아주지 너 폭방 있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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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없죠? 오케이 자석 쓸모없어요 붙이면 다 되기네 야 무친 야 피 피 추가하니까 그냥 풀피인데? 야 아 폰 야 너 나 반샷이다 나 보조가 이긴다 반샷이야 너 번개로 위치를 안 다음에 야 야 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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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반샷이었어 야 야 개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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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을 괜히 날렸다. 반을 쓰지 말 걸. 안 가 안 가 안 가. 내가 쟤 미쳤다고 가. 와 되게 쓸모없다. 이런 거는 아이템을 먹어야 돼. 머리샷. 머리가 살짝씩 보이거든. 오케이 반을. 얜 템빨이냐? 미쳤다. 한 번 더 죽어. 네가 원하면 한 번 더 죽어. 한 발 더. 한 발 더. 이거 한 발 더 잘 써야 돼. 뭐야 쟤 왜 또 왔어. 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. 어딜 가 어딜 가. 한 발 더. 아 너 폭방 없지? 너네 집엔 폭방 없지? 어? 으아아아아아아아악! 살았다. 야 너 반샷이 조금 반샷이 조금 피가 많이 안 딴다 가능할 것 같애 죽어 정말 공중폭격을 못쓰는 프린트구만 좋은 승부였다 캡피안 악수 한 번 받아 악수하면 불타할 것 같애 악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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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크네 감사합니다.